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짜잔! 포켓몬스터 스타트! 미르시티 포켓몬 칼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상자 앞면을 살펴보면 여섯 가지의 트랙 미션이 있고 귀여운 네 마리의 포켓몬이 있어요! 첫 번째, 피카츄! 개구마루! 푸오코! 도치마루! 오, 이 귀여운 포켓몬이 자동차를 타고 있네요! 그럼 케빈이 상자를 열어볼게요! 짜잔! 케빈이 미르시티를 이쁘게 만들고 이쁘게 스피커도 한번 붙여봤어요! 어때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구성품에는 이렇게 네 마리의 피규어가 있는데 오, 정말 다 귀여워요! 귀엽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이 네 마리의 친구 중에 어떤 포켓몬이 더 좋은지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케빈은 개인적으로 역시나 피카츄가 제일 좋긴 해요! 그럼 케빈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트랙을 소개해줄게요! 케빈은 피카츄가 좋으니까 피카츄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요! 파란색 버튼으로 장애물을 하나, 둘! 오! 다음은 노란색 레버를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오! 빨간색 레버를 돌려주면 짜잔! 내려와! 내려와! 톡! 톡! 아! 함정에 빠졌어요! 여기에서는 힘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연습이니까 케빈이 다시 올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으이차! 밑에 부분에 파란색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면 짠!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휴! 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곱 번째! 건물 위에 기둥을 돌려주면 짜잔! 계속 돌려다주면 이렇게 포켓몬이 올라와서 빨간색 레일로 내려온대요! 잘 봐요, 친구들! 쨍!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아! 친구들! 마지막 여덟 번째 장애물도 있었는데 바로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회색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점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나 봐요! 케빈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호잇! 호잇! 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쳐서 점프를 해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 연습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끝! 쇼! 뽕! 오! 이렇게 8가지의 트랙 미션을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케빈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케빈이 바로 본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파랑색, 빨강색 두 대씩의 포켓몬 카가 있는데 음... 대표카를 하나씩 선정을 해줄게요! 빨강색은 푸고! 파랑색은 케빈이 좋아하는 파랑색이니까 개구마루를 선택을 해줄게요! 나머지 두 대는 응원을 해주고 자! 이 두 대를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느냐 바로 8가지의 트랙 미션이 있는데 몇 초 안에 도착을 하는지 대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하기는 음... 케빈은 푸고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푸고거는 과연 8가지 트랙 미션을 몇 초 안에 성공을 하는지 지켜봐주세요! 어! 친구들 또 하나! 만약에 포켓몬 카가 트랙에서 벗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하고 출발! 슉! 슉! 오! 좋아! 좋아! 자! 노란색 레버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자! 조심스럽게 친구들 여기서 중요해요! 힘 조절이 필요해요! 천천히! 오! 서고서고서고서! 조심스럽게 돌려준 다음에 파랑색 레버를 옮겨주면 짜잔! 여기서 빠르게 타워 윗부분을 올려줘야 돼요! 지금도 잘 봐요! 슉슉슉슉슉! 아!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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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기부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흑! 예! 이렇게 해서 포코가 8개의 트랙 미션을 성공했어요! 과연 몇 초 안에 있을지 확인해볼게요! 몇 초예요? 42초가 걸렸어요!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다음 선수 이 개구마루가 하는 걸 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개구마루는 과연 몇 초가 걸릴지 좀 더 빠르길 바래요! 준비하고 출발! 오! 개구마루 선수 빠릅니다! 자 다음 노란색 레버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준 다음에 오! 한 번에 한 번에 도착했어요! 자 이렇게 내려주면 자 열심히 굴려야 돼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케빈이 빨간색 버튼을 눌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준비하고 준비하고 올라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와서 오! 친구들 몇 초! 몇 초! 과연 개구마루는 몇 초일까요? 오! 친구들 32초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푸오코보다 10초가 빠른 거 아닌가요? 오! 역시 파란색이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지금부터 미르시티의 레이싱 1등과 2등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 자 그럼 올라와주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오늘의 1등은 배구마루 2등은 푸오코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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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등 상품을 소개할게요! 짜잔! 피카츄 인형이에요! 어때요? 피카츄! 피가피가피가피카츄! 오! 자 그럼 개구마루는 이 피카츄를 가지고 가주세요! 오! 착! 개굴개굴! 개굴개굴! 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등 하지 말걸! 개굴개굴개굴개굴! 오늘은 케빈이 포켓몬스 스타트! 미르시티의 포켓몬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서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